네, 코로나19 신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벌써 45개 국가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길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오미크론 감염 사례, 지금 국가별로 속속 나타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45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감염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영국을 시작으로 인접 국가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어제 보도에서 영국과 덴마크에서 수십 명의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 영국에선 지금까지 모두 2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에서만 17개 국가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45개 국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게 맞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별로 출입국이라든가 여행 제한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마다 지금 관련된 조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까지는 영국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유럽 연합과 미국,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 등이 남아공 항공편을 중단한 상태고요. 미국 정부는 남아공 등 8개국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싱가포르는 남아공과 주변 6개 나라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과 환승을 금지했고요. 일본 정부도 아프리카 9개국에서 온 입국자를 10일 동안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이 전 세계가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서는 데는 오미크론 변종이 아직까지 치명률이나 대유행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지배종이 되는 것은 막아보자, 이런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경험을 해본 만큼 좀 더 신중한 대책과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거 하면 미국에서 최근 한 도시에서 인종 간의 학업 격차,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를 위한 통합 방안으로 획기적입니다. 학생들을 대거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미국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미니에폴리스라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은 물론 인종 간의 학업 격차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미니에폴리스는 경제적 부하, 직업적 이유 등으로 애초에 흑인과 백인들이 사는 동네가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학군별로 인종도 명확히 나뉘어져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 지역에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대규모 학생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미국의 교육 현실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아무래도 인종 간 학업 격차가 점점 벌어져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통합계획 착수에 따라 올해만 시공립학교 학생의 약 3분의 1을 새 학교에 배정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통합계획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환경이 바뀌어 낯설다는 의견과 다양한 인종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서적으로 더 안정됐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학들에서는 지금 아시아계 교수들이 난데없이 웬 간첩설에 몽상화를 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한 아시아계 과학자의 간첩 관련 사찰 수사 논란을 보도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중국계 교수가 미 정부로부터 간첩 의혹을 받고 사찰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중국인 출신의 안민후 교수, 미 연방검찰은 교수에 대해서 베이징에 있는 대학과 공모해 나사에서 받은 영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명확한 간첩 증거를 찾지 못했고 법원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간첩 누명을 쓴 교수의 호소가 더해지면서 미 정부의 무자비한 사찰 수사가 크게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실 중국인 교수 사례 외에도 지금 비슷한 사례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이렇게 과학 인재들을 둘러싼 간첩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미 정부 관리들은 그동안 안민후 박사와 같은 과학자들이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미국의 민감한 연구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됐다는 이른바 스파이설을 계속 제기해왔었습니다. 실제 미국의 학술기관에서 일하는 중국인 및 비중국계 과학자들 대상으로 벌인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계 과학자들 중 절반가량은 평소 미국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뚜렷한 증거 없이 계속되는 억지 수사에 일각에서는 미국 내 학계에서 인재 유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계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의 충돌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소식 살펴봤고요.